오늘의 코인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코인 자매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해드립니다. 코인 뉴스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오늘의 코인 화요일을 책임지게 될 저는 코코샤인 지영 전문가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코인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과 함께 요즘 힘든 투자자분들에게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 항상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짜배기 정보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핫코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우선은 앞서도 이제 다연 앵커가 말씀을 해 줬는데요. 이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비트코인의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안 좋은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집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이 코인의 매입 적기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스코프스키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렉스 모스코프스키는요. 글래스 노드의 차트를 공유하면서 해시레이트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재생성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시레이트 관련해서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해시레이트 차트를 보고 비트코인을 매입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은 해시레이트가 어떤 것인지 또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해시레이트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해시레이트의 해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사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네트워크의 안정성이다 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해시라고 하는 건 이 채굴하는 속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시레이트가 최근에 급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은요. 커플링의 관계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즉 해시레이트가 상승하면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해시레이트가 하락을 하면 또 비트코인도 하락을 한다라는 게 통상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예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해시레이트가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했던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시나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중국에서 채굴장을 폐쇄했던 그런 이슈들 때문이겠죠. 그런데 중국에서 채굴장을 폐쇄를 하고 채굴자들이 중국을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시점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해외 채굴자들은 그런 채굴량들을 현재 늘려가고 있다는 게 해시레이트의 반등을 가져오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중국에서는 채굴자들을 좀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채굴자들을 되려 유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비트코인에 관한 채굴에 관해서 시설을 설비했을 때 세금에 관한 감면 혜택이 실질적으로 법안에 통과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채굴자들이 세금뿐만 아니라 전기료 인하까지도 해주겠다라는 마이애이 측에 좀 파격적인 제안도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또 미국으로 몰려가서 또 채굴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해시레이트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은 커플링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해시레이트가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 역시도 지금이 바닥의 자리이고 앞으로의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걸 좀 반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러한 요인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코샤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비트코인과 해시레이트가 커플링 된다, 같이 간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면서 해시레이트도 한 50% 정도 빠졌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중국 채굴 규제로 인해서 해시레이트가 쭉 빠진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채굴자들이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로 두 가지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모스코프스키가요. 그 전에는 플랜 B의 S2F 모델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기준선 아래로 이탈한 정도가 역사상 가장 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S2F 모델도 제가 일단은 시청자분들에게 간략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S2F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S2F 같은 경우에는 스톡토플로우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생기기 이전부터 사용이 됐었던 지표 계산법입니다. S2F 같은 경우에는 산술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어떤 물건이 공급되는 공급량의 재고량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재고량을 나누는 건데 이 가격이 크면 클수록 이 자산의 가치가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S2F라는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좀 희소성이 있는 그런 물건들에 많이 적용을 하고요. 이 가격이 높을수록 이런 희소성들, 이러한 가치들이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해왔던 지표인데 그렇다면 S2F 모델을 비트코인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적용을 하기에 적합한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도요. 제가 또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S2F 모델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요. 채굴되는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유통되는 물량들이 또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닌 한정적인, 좀 제한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S2F 모델을 적용하기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 얘기했던 S2F 모델과 비트코인 가격의 괴류율에 관해서는 한 가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S2F 모델의 기준선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무지개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녹색선 같은 이 기준선이 바로 S2F의 그러한 가격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달러로 지금 표기되어 있지만 원화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에 실질적으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차트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기준선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네. 물론 이 기준선을 넘어가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보여줬었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죠. 그런데 내려왔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흔치 않아요. 지금까지 딱 세 번 정도가 있는데 이 괴류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준선과 비트코인의 가격의 괴류율이 이때도 살짝 내려와 있었고 이 시기에도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 시기가 그 괴류율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 기준선을 비트코인의 가격은 따라가게 될 텐데 지금 시점은 굉장히 비트코인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이 괴류율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이 기준선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즉 매입의 적기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이 지표만 보고 이 비트코인을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한 가지 조금 더 덧붙여 드리자면 이 차트상에서 비트코인이 이 기준선을 돌파한 적은 있었지만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 적은 많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이 이 기준선을 크게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 지표에 관한 신뢰성도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또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두시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렉스 모스코프 스킨은요. 이 한 가지 지표만 보고 비트코인의 매입 시기를 정한 건 아니죠. S4 모델의 지표도 있지만 앞서 말했던 해시레이트 지표로서도 굉장히 지금의 비트코인이 매입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의 지표를 어찌 보면 참고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매수 신호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더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 발표와 함께 FMC 회의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동향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지표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 FMC 회의가 또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를 좀 함께 파악을 하셔서 매수 시점을 자발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S2F 모델도 하나의 참고 자료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블록체인 애널리스트인 데이빗 퓨엘은요. 역사상 다섯 번째로 강한 비트코인 매입 적기가 폭찾됐다면서 돈나무 언니도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와도 비트코인이 오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한 건데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캐시우드는 6월을 전망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하면서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오늘 굉장히 제가 지표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너무 많이 또 설명을 해드리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블록체인 애널리스트인 데이빗 퓨엘의 이야기는요. 이 데이빗 퓨엘이 퓨엘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창시를 했던 인물이에요. 퓨엘 지수상 지금 역사상 이제 다섯 번째로 비트코인 매입 적기가 왔다라는 걸 포착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퓨엘 지수가 그럼 뭐냐?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거를 또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좀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 경제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지수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퓨엘조차도 퓨엘 지수를 개발했던 퓨엘조차도 퓨엘 지수상 비트코인 매입 적기가 오기는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내가 만든 퓨엘 지표만 보지 말고 다른 지표들도 참고를 해라 라는 그런 우려감을 그런 신중함을 또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퓨엘의 지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가장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돈나무 언니, 돈나무 누나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저에게는 이제 캐시우드 언니인데 캐시우드가 얼마 전에 6월 달에 시장을 정리하면서 지금 앞으로의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영상을 게재를 했고 그 영상에 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코멘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캐시우드 언니가 비트코인에 관한 언급을 또 하셨습니다. 워낙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우선은 저도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어제 또 밤새 계속해서 좀 돌려봤고 어떤 말을 하는지에 관해서 해석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의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지금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는 디플레이션의 시장으로 갈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더니 일단 채권 시장의 이자율이 이러한 디플레이션을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원유 선물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WTI, 원유 선물 거래 같은 그러한 가격도 상당히 높아지게 됐고 심지어 주식 시장에서 원유 관련 주들까지도 폭등하는 모습까지 이루어졌었는데 캐시우드가 말하는 부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이죠. 아무리 원유의 수치적인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기름을 대처할 수 있는 전기라는 신재생에너지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 의견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지금 수치적으로 시장에서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전기차라는 해독제가 있다. 그런데 이 해독제가 실물 경제에 들어오게 되면 원유 가격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 진짜 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날 것이냐. 아니다. 오히려 하락을 할 거고 이제 디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임금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이러한 인간의 어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이 있기 때문에 임금적인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의 형태를 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시장 속에서 왜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게 받느냐. 이게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캐시우드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디플레이션 현상 속에서도 가격 체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디지털 골드다라고 보는 거죠. 골드의 가치 잘 아시잖아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도 제가 좀 해석을 해봤어요. 해석을 해봤더니 일단은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이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자산 규모가 축소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든지 비트코인의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2008년도에 굉장히 심각한 금융위기를 거쳤었죠. 그 금융위기를 예로 들었는데 금융위기 때 채권 가격, 주식의 가격이 50%, 70%까지 하락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쳐서 글로벌 경제를 무너뜨렸지만은 만약에 비트코인처럼 지금의 주식 가격, 채권 가격도 2분의 1로 반토막 났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자산들은 와르르 무너지지만 너무 흥미롭게도 비트코인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시우도 나는 이런 2008년의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탈중앙화, 디파이, 디파이 금융화폐라고 하죠. 이 암호화폐가 생겨난 것에 관해서 굉장히 자기는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자산이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시장이 견조하게 지켜져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디파이만큼, 디파이 세계만큼 이렇게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 자산 가치를 가진 자산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우리의 전통적인 금융세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금융세계도 이러한 디파이 금융세계만큼 견조하지 못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비트코인의 시장이 지금은 너무 많이 단단해져 가고 있고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 세계가 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본인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흥미롭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사실 또 이런 이야기들 너무 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의 그런 자산 가치에 관해서 굉장히 큰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ETF 출시에 관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조사를 했죠. 캐시우드의 입장도 그렇지만 사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12일부터 16일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또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등 굵직한 이벤트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FOMC까지 이벤트가 줄줄이 있잖아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시간은 부족한데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벌써 마지막 질문에 답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비트코인의 악재로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FOMC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잖아요. 통화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비트코인이 지금껏 수혜를 받아왔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비트코인의 자산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할수록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를 이뤄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CPI 물가지수가 좀 높게 평가가 됐다는 것은 또 인플레이션 지표로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연준에서 이렇게 막 뿌려댔었던 달러를 다시 회수하는 테이퍼링 정책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비트코인의 어느 정도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CPI 지수가 좀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오늘 발표가 나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정보를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주목해볼 만한 지표들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또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지켜보면 좋겠네요. 네. 더 저희가 얘기해볼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아, 네. 시간이 아쉽죠. 네. 길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방대한 정보들을 말씀을 해드릴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래도 요즘에 우리 투자자분들 좀 힘든 시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무엇보다 저는 너무너무 힘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낼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들로 앞으로 함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이렇게 같이 뉴스 분석해보면서 같이 힘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